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아주 멋있는 시조의 한 구절과 같은 제목으로 캐스트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 말인데 나는 아직 한 게 없네 라는 이 제목을 앉아있는 카메라 잡고 있는 저희 조교가 만들어서 세로로 멋있게 적어주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웃겨서 지금 NG가 여러 번 났거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어떤 헛소리를 해도 NG를 내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비슷한 심정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있을 것 같아 오! 아휴 놀래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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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NG를 안 낸다고 했는데 그냥 그냥 하래요 근데 너무 텀이 길지 않았을까? 네! 지금 이제 해가 뜨기 직전 아침 5시라 여기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출근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여셨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 시크릿이란 책을 우리 조교가 책가방에 넣어놨길래 선생님 그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꺼내서 막 읽었거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경험을 해봐라 주차장에 들어갈 때 주차 공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 NG 없이 갈 거야 그랬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문을 여셔서 이거 웬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지금 NG 없이 가잖아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왜냐하면 시크릿은 맞아야 되니까 자 이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시즌 1이라는 시간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수 1, 수 2 그리고 전체 긴 기간을 사용해서 선택 과목 하나를 다 끝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월과 2월로 선생님이 수 1, 수 2를 쪼개놓긴 했지만 수 1이 좀 더 짧게 수 2를 좀 더 길게 그리고 그 긴 두 달의 시간 동안 선택 과목을 오랫동안 3월 초까지 길게는 공부할 계획으로 아마 스타트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벌써 정말 내일 모레가 명절이고 명절 지나면 1월 말이 되어버릴 거고 그럼 나는 과연 수 1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진도가 밀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진도에 급급하다 보니 지나간 단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아 벌써 1월 말이네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 1이 1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건 맞아 수 1은 끝나야 돼 근데 수 1을 1월 말까지 지금 급히 끝내기에 조금 무리가 있죠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수 1에서 가장 중요한 지로 3이라고 하는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3일간 끝내자고요 3일 완성 지로 3이라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앞에 있는 지수와 로그는 심적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가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가벼운 단원이고 마지막에 있는 수열이라는 단원은 오랜 경험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누구나 풀 수 있게 되는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금 절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지로 3이라는 이 중심에 있는 저 함수들을 3일 동안 끝내버리자 그러면 설날이 끝나고 났을 때 행복해질 거예요 그 3일이 바로 명절인데 21, 22, 23, 3일 동안 선생님 개념 에센스 기준으로 단원을 나눠놨고 3일 동안 이것을 끝내버리는 아주 힘들겠지만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OT에 선생님이 어떻게 개념 에센스를 들어라라고 설명을 해놨으니 그 수강법에 맞춰서 3일을 투자해서 어차피 하는 거 완벽하게 체화시킬 수 있는 수강법에 맞춰서 3일간 지로 3을 끝내버리자고 그러면 명절이 끝났을 때 그래도 수원이 거의 다 끝났어 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 5주 동안 수투를 완성하세요 2월 말까지 우리 개념 에센스 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극한과 연속을 한 주에 몰아서 하시고 미분 두 번 적분 두 번으로 지금까지의 시간을 조금 허비하셨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2월 말까지 수투를 5주 동안 끝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선택 과목은 길게 길게 지금 얼핏 보니 또 개센스네요 개념 에센스 진도를 따라서 길게 천천히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 미적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고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제대로 체화시키면서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계획을 잡아서 3월 초까지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3월 학평이 3월 20일 후반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든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3월 전에 3월 초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택 과목 한 번을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막상 3월 학평이 다가오고 주변에서 3평 대비 모의고사를 연습하고 나는 기출을 한 번 벌써 돌렸어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내가 선택 과목 이 어려운 거 이 진도 나가기도 힘든 것에 시간을 투자할 땐가 3평 대비로 공통 과목 기출부터 한 번 돌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 고민이 틀린 건 아닌데 기출을 한 번 돌리고 3평을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선택 과목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학습이야 추가로 들어가는 선택 과목이 특히 미적 같은 경우 확통은 양이 좀 적기도 하고 기하도 그런 경우지만 부담없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선생님 미적 위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른 선택자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미적이 가장 양이 많고 힘들다라는 전제로 미적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분 파트까지만 공부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2월 말에 적분까지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리고 학기로 들어가서 학교에 가고 개학을 하고 학교에 적응을 하다 보면 선택 과목 적분은 어차피 6평 뒤 9평에서야 처음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적분은 조금 더 있다가 여름 즈음에 또는 여름 되기 전에 끝내버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기 중에 6평 전에 특히 N수생들도 6평 전에 선택 과목 적분을 6평 임박해서 공부할 여유는 정신적으로 더 없어요 왜냐하면 N수생들은 6평이 나에 대한 첫 시험이고 이 6평에서는 뭔가 다른 성적을 만나고 싶은데 2월 말까지 쭉 하다가 여기서 적분까지 못 넘어가고 끝을 못 내보면 그 뒷부분은 결국은 6평 전에도 끝을 못 내게 돼 있어 6평에 해당하는 범위만 열심히 돌려서 6평을 좀 잘 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적분 파트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더하기 배우고 나면 빼기가 더 어렵듯이 미분의 역연산인 적분이 훨씬 더 껄끄럽고 낯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름부터 하려고 한다 그럼 그땐 거의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적으로 이제는 실모를 풀고 N제들을 풀고 할 시기에 나는 지금 적분이 좀 흔들려 잘 안 돼 있어 라는 그럼 적분을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배짱 있게 개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 대충 N제를 풀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까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전까지 선택과목의 뒷부분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해 그 시작이 바로 이 겨울이야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3월 확평이 어차피 이번에는 다행히도 3월 말쯤이기 때문에 개념의 센스 진대에 맞춰서 힘들지만 끝까지 미적분을 한 번 끝내는 것 확통을 한 번 끝내는 것 기하를 한 번 끝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될 거야 그게 어쩌면 진짜 마지막에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선택과목 끝까지 이거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3월 초까지라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끝까지 다시 계획을 잘 잡으셔서 공부량을 잘 분배해서 반드시 끝을 내는 걸 목표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2월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공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원이 1월 말에 끝나고 나면 2월에 신규 강좌를 오픈할 신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완 캐스트를 촬영하는 김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지금 기출백선이 언제 개강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월 초쯤 기출백선 수원 수투를 개강해서 정말 3월 학평 전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 번 전체적으로 대표 기출을 볼 수 있게끔 해줄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급한 게 아니야 이 기출을 분석하는 건 얼마든지 다시 기회가 있어 선택과목을 쭉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공부량 그걸 먼저 잡아놓고 선생님이 신규 강좌를 오픈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서 짱 펼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선택과목 끝을 보지 않고 그럴 여유도 없는데 와서 기출백선을 들어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선택과목 끝까지 간다라는 전제하에 여유가 된다면 쪼개서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기출을 하루에 5개씩만 풀어봐야지 하루에 3개라도 풀어봐야지 3평 전에 기출 한 바퀴 대표 기출을 돌려봐야지 이런 분들이 기출백선을 사용하면 좋겠다 2월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평 대비는 3월 학평 자체가 평가원 시험은 아니지만 고3 또는 N수생들이 연습으로라도 처음 볼 수 있는 올해의 고3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이겨내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그 태도가 계속 이어져서 6평 9평 수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은 문항들을 모두 신규 제작해서 선생님이 벌써 제작 들어갔거든요 3월 대비 천우신조를 여러분들에게 개강을 하고 물론 이 천우신조 안에는 실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 수능에 대한 전문항 해설 또는 작년 3평에 대한 해설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3월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명절에 수원 끝내기 그리고 5주간 수투 끝내기 선택과목 끝까지 하기 이걸 꼭 지키시길 바라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마지막에 진짜 성공하려면 그러려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를 다 따르면서 와줘야 돼 나중에 돌아보면 나는 빈틈이 없는데 나는 개념할 때 개념을 기출할 때 기출을 엔제 풀어야 될 때 엔제를 실무할 때 실무를 난 탄탄해 나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했어 나는 100점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매주 캐스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중이니 우리 수강생들은 잘 듣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우리 도교가 이걸 만들어주면서 부제로 제목을 뭘 적었었냐면 사실은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는 캐스트라고 적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어떻게 해 그랬는데 정말 어쩌면 그게 맞는 제목일 수 있어요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는 캐스트라고 조교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이 감정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된다 빨리 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트를 촬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주도 빠짐없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이번 주에 좀 흔들렸지만 선생님이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마침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어제인가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 수강생이 찾아와서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또 중요할 수도 있겠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겠고 아주 최선을 다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스트를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는 캐스트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오늘의 쿠키 영상 캐스트는 여기까지인데 오늘의 쿠키 영상은 선생님 수강생이 써온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세 장이나 이렇게 빽빽하게 너무 예쁘게 글씨를 빼곡히 적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강생이 편지를 주고 갔을 때 가고 나서 수업을 끝나고 수업하는 데 바로 직전에 잠시 만났거든요 보내고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이걸 앉아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감정에서 그랬는지는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나의 수강생들과 공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분필로 선생님이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 그 체크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일부분이에요 길지 않은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중간 부분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제게 간절함의 진짜 효용과 사용법을 가장 명징히 일깨워 주셨던 분위기에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간절함의 진짜 효용과 사용법을 가장 명징히 일깨워 주셨던 분위기에 D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 간절함은 통한다고들 하고 사람들은 때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미신을 쫓는 마음이 아닌 목표를 향하는 연료일 수 있음을 배웠어요 한편으로는 간절함에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겠지요 어쩌면 그건 간절함의 패배가 아닌 활용의 미숙함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도 쉽게 단념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에 끝까지 임하게끔 이끌기 그게 제가 느낀 간절함의 효용이자 용법이었습니다 대입을 치른 3년,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은 더더욱 자주 아팠고 줄곧 괴로웠습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다는 문학 비평가가 되겠다는 다짐 하나만으로는 통할 수 있는 다짐 하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은 결코 아니었어요 앞을 향하려는 매 순간이 위기이고 고비라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공부하던 시간, 귀 기울여 선생님 목소리를 듣던 시간이 그런 저를 자주 구원해 주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없다거나 하루하루가 결과를 증거한다는 말씀 바퀴벌레 IQ에 대한 말씀까지 어느 하나 절 건드리지 않은 적 없었고 조금이라도 견뎌낼 힘이 됐으니까요 힘든 감정을 인정하되 할 일을 하는 태도와 간절함 자체의 초월적인 힘이 내재한다는 믿음은 앞으로 제가 오래 간직할 선물로 남았습니다 땡땡땡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뒤에 글들도 너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간절함의 효용 가치 그리고 용법 정말 간절했던 학생이거든요 너무 서울대 국문과가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학생이에요 쉽지 않은 1년을 보내면서 그 간절함을 내려놓은 적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기게 해야 하는 일을 계속 했어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진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 친구들과 같이 지원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합격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가진 간절함 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했던 태도 그것이 나한테 준 결과다라는 걸 느끼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국문과에 합격을 했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선생님은 왜 기쁘냐면 수업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겸손하고 올바른 학생이었고 본인의 꿈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말처럼 몸도 약했고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어쩜 저렇게 똑같은 일관된 태도를 1년 동안 지킬 수 있을까 선생님은 가르치면서도 그 학생의 태도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의 효용 가치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더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뒀다가 그때 읽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편지에도 어떤 유통기한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가 지금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훨씬 여러분들에게 뜨거울 것 같아서 이걸 선생님이 지금 읽었고 이걸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공감까지는 이뤄봐야 공감을 하겠죠 아 그렇구나 라는 납득을 하고 또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절할수록 고통스럽거든요 꿈이 있어 근데 그 꿈이 크고 간절해 그러면 그만큼 괴로운 거거든 꿈이 저주란 말이 있듯이 그걸 세게 바랄수록 세게 괴로워 더 힘들어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닫고 그걸 놓치지 놓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공부계획 플러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로 인해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다라는 거 그것에 의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간절하니까 고통스럽겠지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 편지를 보고 선생님이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매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매주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그런 눈빛으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끄덕일 때 그 이쁜 그 모습과 그 눈빛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 졸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좀 더 빨리 알아줄 걸 내 이야기를 저렇게 소중히 가져가서 일주일 살아가는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다는 거를 그때 좀 알아줄 걸 그랬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수강생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캐스트를 매주 보는 우리 수강생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들을 담아서 본인이 살아가는 힘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아 더 안 찍을 수가 없다 반드시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앞으로도 더 매주 하는 이야기 속에 진심을 담고 진심이어야 통할 테니까 그죠? 진심을 담고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힘을 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막 에센스 촬영하고 촬영이 조금 잘못되면 또 다시 찍고 계속 이렇게 새벽까지 생난리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같은 선생님 인생의 간절함을 가지고 또 살아갈 테니까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잘 이겨내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또 올해도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